네 안녕하십니까 꼴더컴 편집장 RTV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헴튼과의 맞대결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로도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요. 원정팀 울버헴튼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버헴튼은 전반에만 이 두 골을 성공시키며 승점 3점을 챙겼고 토트넘은 홈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0패를 당했네요. 이로써 양팀의 순위가 뒤바뀌었는데요. 울버헴튼은 승점 37점으로 7위에 올랐었고 토트넘은 36점에 머물면서 8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한 두 경기 또는 많기는 세 경기까지 다른 팀들보다는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가 25라운드를 넘어가는 중반 이후 시점에서 승리 싸움에서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네요. 경기 내용을 좀 볼게요. 울버헴튼은 경기 시작 6분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주인공은 라울 히미네스 스트라이커 선수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점 장면을 보면 1차적으로 네베스가 슈팅 공간을 만들어서 슈팅을 시도할 때 일단 막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요리스 골키퍼의 두 번의 펀칭이 조금 약했고 세컨볼 상황에서 상대에게 볼을 내주면서 히메네스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말았네요. 전반 18분에도 또다시 한 골을 허용을 했는데 이때도 세컨볼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실점은 요리스 골키퍼와 벤 데이비스 선수의 패스미스가 좀 빌미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 이후 상황에서 역시 세컨볼 상황에서 따내지 못하면서 골을 내주게 되었네요. 지난 사우스 앰튼 그 지난 라운지였죠. 사우스 앰튼 전 실점때와도 마찬가지로 토트넘 수비진이 세컨볼 집중력에서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네, 콘테 감독은 연이은 실점 이후에 3백에서 4백으로 변경을 했죠. 네, 세스경 선수를 빼고 크루프셉스키를 선수를 트위프를 하면서 네, 도어티가 이제 백4 오른쪽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네요. 하지만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브헴튼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타이트한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중원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언제나 이제 올브헴튼 선수들이 한두 명 따라 붙는 걸 보셨을 거예요. 좀 수위 숫자에서, 중원에서의 숫자에서 올브헴튼 선수들이 항상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브헴튼 라지 감독은 같은 수립백으로 토트넘과 맞섰지만 중원의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두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네베스, 덴덩커, 그리고 19살의 시니아 쿤돌 선수까지 이렇게 세 명의 중원 선수를 미드필더 진에 배치를 하면서 허리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네요. 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라지 감독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경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웠지만 볼 없이는 경기를 컨트롤했다면서 네, 자신의 이런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과 케인 선수만이 좀 몇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좀 분출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또 손발이 잘 맞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경기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날 이제 벤탄쿠르 선수 네, 이번 그 겨울이적 시장을 통해서 네, 영입을 한 선수인데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공격 시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이 선수가 또 이제 타이밍을 좀 잘 활용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뭐 공격 시에는 동료의 움직이는 타이밍에 잘 맞춰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또 볼을 자신이 잡았을 때는 상대 압박에 들어올 경우에 상대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역이용하면서 털압박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어요, 옛날 경기도 네, 과거에 이제 유벤투스 시절 때도 많이 보여줬던 움직임인데 뭐 이런 것들이 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통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좀 패스미스 이런 것들이 좀 수비진에서 나오면서 또 위기까지 실전 위기로 연결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수비 시에도 좀 피지컬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 이런 좀 불안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뭐 아직은 좀 더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도 후반 35분경에 투입이 됐죠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약 두 달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뭐 길지 않은 시간, 한 10분 남짓하는 시간 동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이나 좀 눈에 띄는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뭐 이제 막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몸을 더 끌어올려서 다음 경기를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은 이제 또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더비가 성사가 됐죠 경기 전후로 두 선수가 좀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팬으로서 또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전에는 터널에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뭐 그간의 또 상황, 부상, 회복 상황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격려를 했고 경기 후에는 또 포옹을 진하게 또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또 여러 가지 또 사진으로 찍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기 후에 재밌었던 거는 이날 이제 두 번째 골을 넣었던 댄동커 선수 있잖아요 댄동커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또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서 유니폼을 좀 교환하자 이런 요청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에는 패배했지만 또 흔쾌히 요청을 받아주면서 네 또 상대의 선수에 대해 또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날 패배로 이제 토트넘 리그 3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감독 경력 중에 13년 만에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한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데 토트넘은 이제 누누썸뚜 전인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에 3연패를 당한 이후에 네 올 시즌에만 이제 두 번째 3연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4위 경쟁을 위해서 다음주 이제 맨시티전을 앞두고 최대한 승점을 쌓아서 조금 이제 상위권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물거품 되게 됐죠 MH 휴지키 이전에 첼시전 그리고 지난 라운드 사우스 험튼전 그리고 이날 경기 울바험튼전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네 순위가 오히려 8위로 내려앉고 말았네요 네 올 시즌 또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위해서는 또 지금부터라도 계속 좀 더 승점을 쌓아가면서 순위 싸움을 4위 5위 이권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토트넘인데 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경기 결과가 나오고 말았네요 네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겠구요 저는 다음주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